오늘은 유미 출생신고하러 처가 쪽으로 가야됩니다. 출생신고가 끝나고 그 서류 가지고 이제 한국대사관 가서 다시 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와이프 처가 가려면 2시간 넘게 걸려서 일단 쌀국수 먹고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이즈이 뱅비엔에서 먹었잖아. 뭐? 뱅비엔. 아니 이즈이는 뱅비엔밥을 안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건 2초 이따까지 돈컷이야. 딱까 밀란 돈컷이야. 응. 많이 먹어. 몇몇 후에. 이건 나무한거 아니냐고. 여기 와이프 고향 동네에 있는 출생신고하는 사무소? 읍사무소? 이런데고. 일단 출생신고하고. 처갓집 한번 들릴게요. 출생신고 서류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베트남 이름에 Y로 시작하거나 J로 시작하는게 안된다고 해서 원래 유미온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예 등록이 안된다고 하네요. 결국에 다시 베트남이름으로 출생신고하고 한국에는 한국이름으로 출생신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는 내 엄마? 엄마. 우엔라 쌤 어원이던데? 우엔라 쌤 어원이던데? 우엔라 쌤 어원이던데? 어? 아니야. 아빠 체인지 차이나 우엔라 쌤 원이야. 쌤 원? 그래? 네. 아네. 웹이낙 숲은 풍민, 뷰티, 앤... 피콘 넘버 원 원. 아빠 너 원 원? 엄마. 데이쌤 페이퍼 어워라 홈이야? 네. 데이쌤 페이퍼 어워라 홈이야? 네. 데이쌤 페이퍼 어워라 홈이야. 칠이버 리테이 동쿨? 데이쿨? 예. 오. 어. 너는 잘 안 나! 어워라 홈이좋? 아잘야! 정화! 어? 정밥! 정밥! 정밥이 rules! 정밥이! 정밥이 아? 정밥이. 어워라! 엄마야!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너무 잘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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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도 잘생겼네 와 처갓집 왔다간지 그렇게 오래 안된거 같은데 길어봐야 뭐 한달 반? 와 근데 여기 풀 다 배워냈던게 벌써 다 자랐어요 와 대박이다 엄마 나 오늘 런친데 술 마셔? 여기도 잘생겼네 엄마가 너는 아는 그가? 네 네 우리 엄마가 너는 그가? 우리 엄마가 너의 일을 받았다 우리 엄마가 너는 그가? 나야? 내가 또 인터넷 나야? 나야? 너가 자기가 나야? 엄마야, 이거 술 맛있어. 술 맛있어. 엄마 아빠 콩자국이에요. 아빠 니트... 아니 아빠 니트 워터 유나 앤덴플링 하스피탈. 아빠 니트. 엄마 니트. 엄마 니트. 엄마 니트. 엄마 니트. 엄마 니트. 엄마 니트. 이 치킨은 어떻게 달라진가요? 이 치킨은 어떻게 달라진가요? 이 치킨은 왜 그러나? 이 치킨은 왜 그러나. 아.. 콩고 소스. 콩고 소스는?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30초encia 하이 턴인 것 하이 턴 하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턴 10일 ok 죄송합니다 부모님 부모님 형이 더욱더 형님 짜오쥬 윤아 움직이지 마세요 알았지? 안고 있어? 괜찮아요 안 무서워 양치 잘 안해요 어디 아픈데 있어요? 윤아 어디 아파요? 가르쳐주세요 아픈데 이렇게 해주세요 아픈데 어디에요? 아픈데 이렇게 해주세요 아픈데 이렇게 해주세요 부끄러워 어디 아파? 가르쳐주세요 아 크게 아 계속 그대로 유지해줘봐요 윤아 계속 해주세요 아 윤아 안 아파? 아프면 얘기해줘 안 아파요? 여기 아파요? 아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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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아 이제 밤에 우유 먹으면 안돼 알았지? 알았지? 밤에 우유 먹으면 안돼요 오늘 스케일링만 해요 나중에 치아 나오면 이제 충치 치료하자 냠냠냠냠냠 밤에 우유 안돼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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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아 이제 밤에 우유 먹지 말자 알았지? 응 사탕 사탕 사탕? 안돼요 윤아 이따가 먹어야 돼 한 시간 이따 먹어야 돼 이따가 먹어요 알았지? 네 오 윤아 케이크 좋아요 네 오 윤아 케이크 먹고 치카치카 잘해야 돼요 어? 윤아 맛있어? 네 윤아 아빠는 안 줘? 아냐 아빠 안 줘? 아냐 아냐 어 어 윤아 너무하네 아빠가 사준 건데 아빠도 안 주네 아빠가 뭐 오이 윤아 먹어 네 안녕 윤아 많이 먹어? 어? 윤아 엄마 왜 그래요? 윤아 엄마 아픈가 봐 윤아 엄마 아픈가 봐 ㅋㅋㅋㅋㅋ